중국의 스파이풍선기구가 미 본토 상공에 출몰해 수일간 떠다니다가 토요일에 미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긴장된 드라마가 막을 내렸으나 미국과 중국 관계의 해빙이 멀어지고 오히려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은 닷새 동안 추적해온 끝에 미국의 스파이풍선기구를 4일 오후 격추시켰습니다. 중국의 스파이풍선기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사우스캐로나이나 머를비치 인근 대서양연안 상공에 위치하자 F-22 최신의 전투기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스파이풍선이 미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격추되는 장면은 주변 민간인들에 의해 목격되고 촬영돼 널리 퍼졌습니다.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는 FBI 방첨료원, 잠수부, 무인 수중탐색장비 등을 실은 군함을 보내 격추된 중국의 스파이풍선기구의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격추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미군들이 그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격추 명령을 내렸으나 미 군부는 대형버스 세대 크기인 중국의 스파이풍선기구를 격추시켜 지상으로 떨어지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서양연안 상공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난 4일 격추시킨 것으로 미 관리들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풍선기구는 1월 28일부터 알래스카와 캐나다에서 포착되다가 31일 아이다오 상공의 출몰에 미 본토 상공에 침입한 것으로 경고되기 시작해 특히 2월 1일과 2일 몬테나에 있는 핵미사일 경납고 상공에서 6만 피트의 고도를 유지하며 맴돌아 미군 군사정보를 정차 수집하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중국 스파이풍선기구가 수시간 맴돌았던 몬테나 미 공군기지에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소 6천 마일을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3를 150기나 저장하는 경납고가 있고 발사 준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앞서 미국의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출발을 수시간 앞두고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하고 대신 왕이 중국의 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스파이풍선기구가 미국 용공에서 포착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군사형 스파이풍선이 아니라 민간형 기상관측 풍선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미국과 미 언론들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를 격추한 것은 국제관행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맞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